아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좀 신경 좀 써야겠다 DRX와서 초창기에 찍은 사진들 보면 어우 씨 이래서는 안 된다 머리가 무슨 기록이 남으니까 그걸 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저랬나? 이러면서 아 그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거든요 그 때가 현우랑 같이 그 대회 당일날 같이 미용실 가서 잘랐는데 현우랑 머리가 똑같이 돼 있어 나랑 미용사분한테 가서 이제 참하게 깎아 주이소 이러면 이제 내 그런 머리야 무슨 내 머리에 바가지 씌워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른 느낌이라니까? 좀 후회 중이야 그때 약간 내가 뭐 얼굴로 먹고 사는 그것도 아닌데 그냥 막 자르자 이러면서 잘랐는데 막상 자르고 보니까 큰일 났다 싶더라 그래서 그냥 아 반싹 해버려야 되나 싶었는데 반싹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서 원래 레넥 상대로 찐따처럼 해야 되는데 좀 세게 해볼게요 쫄랭이니까 아이씨 잘된 라인전인데 전 진짜 반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아 오히려 난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 보이지 않을까 반싹 가면 이제 경기장 가면 이제 좀 이득일 수도 있지 이제 그 인사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반싹하고 쫄지 않을까? 만약에 했는데 저 망한 거 같으면 지옥 가자 그냥 근데 나도 몰라 근데 나도 몰라 가자 가자 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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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가자 나르가 잘하면 빡세긴 한데 그냥 구도 연습하려고요 쏠랭은 저한테 구도 연습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쏠랭에서 내가 다 이김 제가 더 잘하니까 이게 나야 어 뭐야 정민띠 이 사람 왜 여기서 나와 심지어 나르사이온구도 근본 매치업이야 주전 경쟁 가자 아 못 터뜨렸다 아 세 마리 다 먹었어야 되는데 안 돼 쉽네 아 이거 왜 안 돼 요번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짜증나 나 힘드 야야야 우리 미드형 어디까지 내려와 그 형들 아니 당했어 아니 나 이러면은 사려야 되잖아 이러면 압박 더 못하죠 다 팀 게임이죠 이건 팀 게임이죠 불편하지 엘리스 왔다 상골이 진짜 왔다 응 못 와 응 바텀 게임 아이씨 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 이 사람 정글블러 이 사람 잘한다 어 남한테 써? 어 정빈씨 저 저는 팀 쪽으로 할게요 가자 가자 들어가자 뭐 있냐? 나이스 오 첨타해 주세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선생님 선생님 한 번 더 우지해 아쉽네 요건 몰랐지 아 매너해 할 뻔 했는데 안 됐네 선생님 왜 안 왔어 형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왜 이렇게 안 왔어 우리 형 아 사장님들 매너하세요 이거 아니야 야 너네 정글 아래 있지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형 그거 안하면 안될까 형 어이 뭐야 이 형 아 저 매너해 제발 아 이건 아니지 어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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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네이스 왜 다 죽어 우리 형들 와 이거 구도 망가졌다 갑자기 아 본격적인 압박 들어간다 아 계속 접근이야 오 망했네 아 아니 갑자기 그 올라프 킬 먹고 이거 이거 든든해졌네 이 사람 이 사람 든든해져가지고 나 때려도 이제 나 무시하는데 든든하다 로밍드 가자 까는 줄 까는 줄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없니? 뭐 없네?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억짱 형민씨 내가 미안해 형민씨 내가 미안해 아 어 어 어 어 어 간지럽다 사장님 이제 왜 피가 안 달아요 사장님 네 난 싸이온 그 자체야 아 아 까비 걍 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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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거 절거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잇 에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